하나님,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,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믿음의 주님,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.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,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려워지지 않게 하옵소서.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,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려하여 주옵소서. 주님,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오늘도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,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힘주셔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더 이상의 큰 아픔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욱 기도하며,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. 오늘도 우리 가정의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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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